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나라를 몰락하게 한 간신 조고 이야기를 할게요 조고는 시황제를 섬기던 황간입니다 진시황제가 죽고 이어 황의에 오른 이세황제 호의 최측한 신하였는데요 권력을 휘두르고 사리사욕을 채웠던 권력력의 화신이었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물입니다 기원전 210년 9월인데요 진시황은 다섯 번째 천하를 수행하는 길에 나섰다가 사구라는 곳에서 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시황은 자신의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는지 북방에 가있던 태자 부소에게 황의를 물려준다는 유서를 남깁니다 그러나 환간 조고와 당시 승상이었던 이사가 공모하여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자신들이 다루기 쉬웠던 무능한 막내 황자인 호의를 내세우고요 진시황이 태자에게 내린 밀봉서찰을 뜯어서 거짓으로 바꾸는 음모를 저지릅니다 오히려 태자에게 자결을 지시하는 위조 문서를 보내놓고 태자가 자결하기 전까지 황제의 죽음을 숨기게 되는데요 황제가 지금 길에서 죽었잖아요 조고는 황제 가마에 황관 한 명을 숨겨두고 진시황의 시체 앞에서 식사를 대신 먹게 하는 등 과감한 행동을 합니다 진시황의 시신이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심하게 썩어 냄새가 나니까 황제의 마차를 제외하고 모든 마차에 절인 생선을 실어서 시체 썩는 냄새를 교란시킵니다 황제의 죽음을 은폐하고 관리들을 속인 이 사건을 사고정변이라고 중국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시황이 누구입니까? 전무후무한 통일제국을 세운 황제가 아닌가요? 정말로 어이없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국 자체도 진시황 사후 겨우 4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죽어서도 권세를 누리고자 39년이나 무덤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팠고 영원한 절대 권력을 누리고자 만들었던 병마 용갱들 불로장생은 커녕 제사를 지내줄 후손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썩은 시체로 49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태자는 죽고 호예가 이세황제로 죽이하자마자 잔인한 폭증을 하는데요 진시황의 후궁은 거의 죽였고요 여산능 진시황의 능이거든요 여산능에 침입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발사되는 국노기관을 만들었는데요 그 장인들을 산채로 묻어버리고 이목 왕자들 또 공주들 22명과 그 측근들도 모두 죽입니다 그 뒤로도 온갖 제목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끊이지 않아서 신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간신조고는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철부지 이 세 황제를 파티장으로 빼돌려서 정사를 돌보지 않게 하고 아방군 같은 깊은 궁에 들어가 활락에 빠지게 하여 정치에 손을 떼게 합니다 결국 나라는 엉망이 되고 민심은 흉흉하고 반란이 끊이지 않아서 조고의 행포로 인해 진나라는 급속히 쇠퇴하고 맙니다 조고는 철저하게 황제를 조종하여 함께 계획했던 승상 이사도 제거하는데요 결국 저급하고 비열한 이 간신조고와 함께 역사를 바꾸려고 했던 이사는 조고의 모함에 걸려들어서 옥에 갇히고 천번이 넘는 채찍질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 역모를 실토하게 됩니다 진시황의 채찍군으로서 중국을 통일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사였었는데요 그는 마지막에 권력의 욕망으로 함양시장 바닥에서 허리가 베이는 요차명으로 죽게 되고 삼족을 멸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져줬다고 합니다 그토록 영민하고 많이 배웠던 이사가 어떻게 비열하고 저급한 황간조고와 계략을 꾸밀 수 있었을까 입니다 삼하천의 사기에 의하면 이사는 오직 그 공부가 출세의 목적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성찰이 부족하여 피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기록했다 합니다 바른 공부의 자세를 엄중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로기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슴을 말이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휘두르는 경우를 빗대어 이르는 말인데요 2000년 넘게 회자되어 온 유명한 중국고사입니다 이 지로기마고사 주인공이 환강조고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어느 날 이세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 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사슴을 말이라 하다니요 정신이 어찌 된 거 아니요? 하고 신하들에게 물으니 어떤 이는 침묵하고 어떤 이는 말이라 했으며 어떤 이는 사슴이라고 대답합니다 조건은 신하들이 자기의 적인지 아군인지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조건은 대신들의 대답을 일일이 체크하고 그 다음날 조건의 억지 주장대로 말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사슴이라고 말한 신하는 죽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행을 일삼던 조건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 이세 황제를 내몰고 스스로 황제가 되고자 큰 도적을 핑계로 군대를 일으켜서 황제가 병사들에 의해 몰려서 자결하게 합니다 조건은 황제의 옥세를 꺼내서 자기가 찹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신하 가운데 따르는 자가 아무도 없었고 황제 자리에 앉자 궁전이 세 번이나 무너지려고 하자 하늘이 허락하지 않음을 알고 진시황제 후 손자 자영에게 옥세를 넘겼다고 사기열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결국 자영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삼족도 함께 처벌합니다 이미 구군이 다한 진나라는 자영제위 46일 만에 나중에 한 고조가 된 유방에게 항복함으로써 진나라는 진시황 사후 4년도 못되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은 황관으로서의 권력을 지고 흔들었던 조고도 나쁘지만 그보다는 2세 황제의 무능과 어리석음이 결국 황관정치를 초래하였다고 기록했다 합니다 오늘은 진나라를 멸망시켰던 간신 조고 그리고 권력을 찬탈한 무능한 황제 2세 황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걸출한 인물이 창업을 해도 끝은 언제나 이렇게 비루한 인간이 나와서 결말을 맺는데요 시작도 끝도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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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